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이드 킴입니다. 간단한 데이팅 앱 디자인을 보여 드릴께요. 왼쪽은 아이폰 11, 왼쪽은 안드로이드입니다. 첫번째, 유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라운즈의 뷰입니다. 유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팅 리스트와 룸입니다. 리스트 아이템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핀 밋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유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면 도색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트시 cerdo, 유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라운즈의 탭 뷰비입니다. 유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디렉티브 프로파일 그리고 셀츠 세팅을 변호합니다. 랜지 슬라이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로그압 랜지 슬라이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엔드로이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코드를 사용합니다. 제 GitHub 사이트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입니다. 랄브러리를 사용 인터페이스에 추가했습니다. 첫번째, 포도 뷰는 페이지 뷰와 렌즈 슬라이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첫번째, 렌즈 슬라이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메인 뷰는 4 탭과 뷰입니다. 이 탭바는 톱 탭 버튼입니다. 이 탭바는 톱 탭 버튼입니다. 이 탭바는 톱 탭 버튼입니다. 이 탭 버튼은 톱 탭 버튼입니다. 첫번째 탭 버튼은 서치 메인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유저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이름, 그리고 distance입니다. 첫번째 탭 버튼은 이미지입니다. 이 탭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이미지 스크린입니다. 이 탭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이미지입니다. 이 탭 버튼은 완전히 이미지입니다. 이 탭 버튼을 누르면 이 탭 버튼을 누르면 이 탭 버튼을 누르면 이 탭 버튼을 누르면 이 탭 버튼은 간단한 더미 데이터에 대해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여줄게요. 데이터의 데이터는 그리드 뷰에서 나타났습니다. 리스트는 그리드 뷰 타입입니다. 아이덴을 누르면 유저 프로파일과 더미 데이터에 도착합니다. 그리드 타일은 이미지와 2개의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저 프로파일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의 디테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3. 체인 리스트 클래스입니다. 리스트 클래스와 리스트 클래스의 디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클래스와 리스트 클래스의 디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클래스의 디테일에 유저 인포메이션. Here are two list item. If the message from others return this item, then if touch the user image, move to profile. Otherwise, if the message from mine return just text with time. Last one is setting class to change user information or search setting. It's a single child's score review with list type. First row is simple user information. User image and user type. If touch it, move to profile to edit. The edit button shows only if user name match mine. Then user can add his profile. For the edit button, showing dialog. The search setting button toggle contain. I use animated container to use animation. I use range slider library to set age. Logo button shows dialog. That's everything. You can download it in my GitHub site. And if you don't mind, please subscribe and like this video. Thank you. Bye. Bye. Bye.